성 epis 1. complexity 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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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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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출발해서 제일 낫다 아 제일 멋있다 다른.. 다른 것도 들을 수 있으면 들을 수 있으면 내가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빨간 거랑 빨간 거 동윤이 동윤이 동윤아 다음으로 하고 싶은 머리 색은 뭐야? 다음으로 이번이 빨간색이니까 다음 번에 파란색 하늘색 해봐 왜 하늘색 괜찮은데? 유성이 형 파란색 해봤잖아요 맞아요 괜찮대, 괜찮대 어때요? 잘 빠져요 추천하지 않아요 아니면 크립패스로 돌아와서 보라색을 한 번 더 하는 거죠 보라색.. 지금 머리가 너무 좋은데 보라색 때 그 딱 거울을 봤을 때 우와 이 머리다 나 좀 괜찮다 나 좀 괜찮다 우와 나 잘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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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우리 몸 밑에 있는 거 같아 내 비주얼에 제일 최고야 역시 비주얼 즐거운 머리는 너무 신기했죠?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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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했다가 이 포인트네 신기했다 예 네 넘어갈까 다음날 다음주에 혀의 형인가? 아 혀의 형 질문이 이게 있는데 예 네 아니다 바꿀게요 왜요? 아 저희가 그냥 궁금한거 할거예요 알겠습니다 혀의가 가장 하고싶은 커버곡은? 이런 질문이 있거든요. 민터는 왜 이렇게 귀여워? 이거 할게요. 왜 열심히 해놨을 텐데. 아니요. 민터 왔을 거예요. 드리밍이 해선 말로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은? 충격적인 말도 괜찮아요. 충격적인 말은? 아니면 기분 좋아한 거나 그런 거. 제일 강렬했던 거로 얘기해요. 뭐가 있을까? 근데 리사는 귀엽다 밖에 많이 들을 것 같아요. 저는 그거였어요. 너희 때문에 퇴사했어. 그런 분이 뭐예요? 진짜로. 여러분 그럴 줄 아세요. 안돼 안돼 안돼. 이번 때를 사세요. 저희를 보고 싶은데 못 봐가지고. 너무 싫다. 그래. 죄송스러워요. 내가 시금지겠습니다. 내가 시금지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쁜을 담당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위와 나이랑 동반이에요. 왔다 갔다 왔다. 죄송합니다. 잠시만 하겠다. 힝힝힝힝힝힝힝힝힝힝힝힝힝